이제 1년 됐는데 다른 분들 보면은 만시간 막 그렇게 되지 않나? 당연하지 10시간 정도 못하면 기복 달고 살아야지 그 정도도 안하는데 어떻게 꾸준하게 잘 합니까? 맞아 그건 너무 용심이지 2000시간 하면 나처럼 된다고? 그게 된다 그러면은 진짜 그냥 프로 해야 돼 아니 근데 2000시간 하면 나처럼 될 거야 아니 밀지 마라 아 이 나쁜.. 아니 하얀가 뭐 실화냐고 까비 지붕에 끌어올 수 있었는데 아우 진짜 오 다른 팀이다 그렇지 잘한다 다른 팀 다른 레이스 잘한다 안녕 안녕 우리 같이 기다리자 팀원을 기다리는 자의 싸움 누가 먼저 오나 어느 팀이 먼저 오나에 싸움 아무 생각 없이 많이 하는 거랑 꾸준하게 해 많이 하는 거랑 좀 다르지 이 친구 어디 갔는데? 뭐야 온주 3? 전술이 전술한 적 없는데 여기에 거의 8를 찍네 수워리 없다 수워리 없다 비타이다 비타 여기 있다 이거 주먹으로 가야 돼 이거 뭐야 얘 뭐야 아깝다 360도 샷 가기였는데 방금 360도 피스키퍼 때렸으면 엄청 섹시했다 내 폭압 아니야 아니야 360도 샷에서 피키브로 머리 맞춰서 170도 박으면 여친 생기게 가능 아 뭐야 뭐야 잡았다 나 살렸다 폭압이거든 다른 애 레버넌트 레버넌트 얘잖아 아 오케이 안 생기면 신고한다고? 일단 하시고 얘기하세요 하시고 얘기하세요 킬이 되면 장점이 있냐고? 먹으러가 끌립니다 또 어딨지? 남들에게 나를 뽐낼 수 있어요 킬팩이 없네 킬팩이 없네 지금 서버 렉이 있어서 서버 렉이 없으면 킬팩이 없을 수 있는데 깔끔하게 쓸 수 있는데 또? 킬이 부는 소년인가 봐 저 사람 가는 곳마다 저기 있어 오잉 하나 다운 약간 킬 만들어놨다 하하 안 죽어? 여기에서 또 온다 여기에서 개피! 진짜 개피! 이거 방갈버그 뭐야 나 킬 좀 총 가지랑 킬 좀 킬 두 명이 관음하고 있어 돌아와요 아 카인걸 알아보는거지 그날에 일반 할 때는 진짜 무명일 때 있잖아요 진짜 관전 10명씩 붙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핵인지 아닌지 판별 부터 어 진짜 잘하는데 핵인거 같기도 하고 어 뭐야 나 신고 엄청 많이 했을걸 지금 하나 나이스 와 한 대도 안 맞는거 싫어 나 왜 끄기 켜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또 다른 팀이네 또 다른 팀이네 또 여기 도망간다 넌 ali 에이 나이스 와 방금 나 피스킷 꺼 좀 맞을지도? 와 방금 나 피스킷 꺼 좀 받지요 뭐야? 나 때림 아 바삭하려 가 당력이 넘치시는구먼 저거 시체인가? 까질라 까질라 아 쏘리 아 이거 Q인거 개팍쳐 손가락 소세지처럼 두꺼워서 코트 한갑 코트 한갑 하나 둘 셋 펑 안 터지네 아래 한갑 코트 한갑 꽤 났어 코트 한갑 한갑 두세요 어디? 다긴 여기 너 가방이 왜 쓰레기지? 냉장고가 안 들어가고 냉장고가 어디야? 냉장고 여기에 냉장고가 있다 나중에 찾아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근처잖아 저기잖아 여기 여기 있는 거잖아 냉장고 거기에 냉장고가 있다고요? 아닌가? 여긴 거 같은데 난 뭔지 몰라 냉장고가 안 돼 그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임 아 버그로 안 돼 사운드 저러 온다 다운갑 다운갑 죽어야지 아 약간 피쳤는데 다운갑 아 꽤 있네 안 보여 나이스 와 얘네 다운갑 근데 아니 무슨 일임 어 싸운다 빨리 가자 유아각 잡자 이 자식들아 아 나 크릴 너무 크다 나 크릴 너무 크다 안녕히계세요 우선 죽인 것도 아닌데 이제 모니터받을 받으니까 느껴져죠 코스틱 우리 뒤에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뒤에 있는 거 아닌가 여기 위에다 우리 뒤에 핀다 핀다 모합 하나 하나 저 완전히 뺏다 가자 우리 여기 하나부터 녹이자 적으로 와요 네 하나부터 녹이자 한 개 안에 저거 그냥 쏘는 거거든 이제부터 깎아야 돼 흠 너희들끼리 왜 장난치고 왔네 냉장고 숨어졌네 불 붙였어 핑싱들 들어와 그냥 냉장고 장난치고 혼내야지 여기 냉장고 장난을 들고 앉아있나 예쁜데 홀픽 진짜 예쁜데 진짜 안 보여 나이스 다 죽었다 이거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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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유기만 해봐 다 죽여버렸어 그냥 멀리서 망만 보자 그냥 잡았어 개피 페파 진짜 개피 나이스 저기 이웃 예약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여길 도망가 이마 아아 하나 아까 우리 있던데 이거! 구실? 템? 내가 먹을래 아 난 오케이 아까 고집이 있으시네 그렇지? 유학은 놀아야지 마지막은 좀 깔아줘야지 멋있게 끝내야지 스포츠 한 발 10명이네 확인 여기 있다 아 맞았는데 올라갔어 아래에 있어 아 오케이 너 너무 힘들어 헤헤헤헤헤 지가 지그다고 생각했어 올라와 올라와 아 이제 안 맞네 좋아요 와 나 총알 다 썼네 GG 유하 와우 오랜만에 유하 잘 세우셨네 피님 얼른 주무시러 가세요 유하